자 문장의 종류 내신 적준 실전 문제 페이지 원 헌드레드 피티원 백오십 일 쪽입니다. 헤이. 여기서는 평소문 말고 다른 것들 배웠습니다. 명령문이라든지 같이 하자 명령문을 제한 명령문이라고 배웠고요. 레츠 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레츠 낫 고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도 배웠고요. 감탄문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 원래는 부정의문문 전에 뭐 배웠죠. 부정의문문 전에는 부가의문문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문문은 앞에서 의문사 위치할 때 이미 다뤘던 것들이었습니다. 빈칸에 맞는 것을 채워라. 1번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what a nice day it is. 얘는 이런 식으로 찾아봤고요. 하고 나서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겠죠. 정말 멋진 날이구나. 날씨가 엄청 좋은가 봐요. 그래서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얘는 뭐다. 뭐다.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한다. 감탄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뭐 되게 쉽네요. which pet do you want to have? a lizard or a pe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끊어 읽기 순서대로 해석하면 어느 애완동물을 너는 가지는 것을 원하니 어느 애완동물 가지고 싶어. 그래서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선택의 공문이죠. 그래서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선택의 공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괄호 해도 상관없겠죠.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 have a lizard or a parro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3번. 뭔가 틀렸대요. 오케이. 또 왜이래. 야야야야. 어디갔니.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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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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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원노트인지. 또 못 돌아온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친 거. 민준 몇 번이던가요? 오케이. 그래서 잇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도원. 응. 뭔데 그게? 그럼 모델이 왔어요. 더덕이죠. 메인은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바이트의 뜻은? 3단 변신. 바이트 비트 비튼. 바이트 비트 비튼. 돈 터지다 너. 그게 만지지마. 더덕 메인 바이트 유. 그 개가 너를 물 수도 있어. 추측.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부가입문을 써라. 그래서... 성모어. 미스부터 읽어보세요. 여기서 또 헌. 맞나요? 틀렸나요? 아니요. 뭐 니 프로가 하는 거라. 맞아요. 만약에 미스 박이 오전 5시에 출발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지우야 뭐라고 대답할까? 지우야 뭐라고 대답할까? 예. 오케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있네요. 미스 박이 오전 5시에 출발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예스 쉬 디드 라고 얘기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박씨 성을 가진 어떤 여자분이 일찍 떠났잖아?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그랬었나? 라고 묻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 일찍 출발 안 했나? 그런데 맞더니 출발 시간이 5시야. 그러면 예스 쉬이! 레프트 얼리. 일찍 출발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5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도우나 몇번이디 show me your drawing alan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문장은 be careful watch your step 해서 1번이다 그래서 속모습 의견은 ok 그래서 show me your drawing alan 1 2 3 4 5 1 2 3 4 5 show me your drawing alan 1 2 3 4 5 뭐해요 4조 3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show your drawing to me 나에게 너의 그림 좀 보여달라 alan이라고 무슨 문 명령문이고 be careful 뭐해라 조심해라 watch your step 그렇죠 발 조심해라 what's your step 조심하라는 표현이었구요 그 다음 밑주신 부분이 헛법상 어색한 것은 지우 의견은 2번이다 민준이 의견은 2번이다 그렇다면 속모도 같나요 오케이 동원위도 같아요 같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속모 바르게 고치면 나는 쉬 라고 해야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1 2 3 4 5 5에 밑주신 부분은 다 똑같은 문인가요 똑같은 문장의 종류인가요 그쵸 문장의 종류가 밑주신 것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부가인문문이죠 you're sleepy aren't you 오케이 you're sleepy aren't you 라는 말을 눈이 이런 상태의 아이에게 얘기했어 그러면 지우야 뭐라고 답할까요 그 사람이 yes yes i am 이라고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넌 졸리잖아 아니니 아니 졸려 라고 답변했을 거겠죠 그 다음에 she wants to take a rest take a rest 뭐하다 그래서 그냥는 쉬는 것을 원한다 아니니 오케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no she doesn't 라고 대답했겠죠 그 다음에 it was a wonderful party wasn't it 멋진 파티였어 아니었니 he will come back tonight 그럼 오늘 밤에 돌아올 거야 원 T 돌아오지 않을 건가 Andy and Peter didn't take a history class Andy와 Peter가 뭐 했답니까 역사 수업을 듣지 안았대죠 됐습니까 Andy and Peter 앞만 길어봤자 day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시 있으니까 did they take a history class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앤디랑 피터가 역사 수업을 들었다면 도헌 뭐라고 대답하겠다 앤디와 피터 no? 잊지앤 도안이 엤디랑 피터는 역사 수업 안 들었잖아 들었나 그래 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 의문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의문분도 보이네요 계속해서 7번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라면 칼질 하라네요 언제 어디 오케이 가지 말자 라는 말에 여기다가 갈로 하고 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갈로 하고 우리말로 뭘 쓰면 될까요 이런 말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Let's not go to the park today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심표로 바꾸고 뭘 집어넣은 다음에 물음표 하고 싶어 그렇다면 성모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 Shall we 를 넣을 수 있겠죠 방금 쓴 Shall we 를 보고는 무슨 문이라 그래 누가 입은 문이죠 Let's not go to the park today Shall w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나는 공원에 가고 싶어 그쵸 그럼 뭐 또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지우가 읽어주세요 The Children Are they? 그랬더니 B 도원이가 읽어주세요 자는 중이 아니다 자는 중이니? 그랬더니 잔대요 안 잔대요 안 잔대요 잔대요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 동원 이건 무슨 뜻이지 해석하면 응 음 지우 무슨 뜻이게 알겠습니다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그냥 해보세요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 예전 또 또 민준이는 뭐 비곤 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must의 뜻은 뭐 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ave to 에 뜻도 있고 need to 에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뭐라구요? should의 뜻도 있다고요? 난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요 무슨 뜻도 있다 아 head better 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They must be very tired today 는 그들은 오늘 매우 피곤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들은 매우 피곤한게 틀림없어 자고 있는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응 그들은 피곤할지도 몰라 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때는 문장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모 그들은 매우 피곤할지도 몰라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걔들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어라는 표현이고 그냥 그거 표현을 좀 바꿔서 그들은 피곤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피곤할지도 몰라 이런 표현할 때는 다시 성모 피곤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피곤할 리가 없어 저는 피곤할 리가 없다는 표현을 갖고 싶어요 그들은 피곤할 리가 없어 틀림없다에 정반대되는 우리말뜻이 뭐뭐 일 이가 없다라 했죠 왜 영어로 뭐라고 그랬는데요 뭐라고요? 데이 뭐 데이 캔트 비 베리 타이어 투데이 걔들이 피곤할 리가 없어 근데 어떻게 피곤해 뭐 했다고 란 뜻이고 데이 머스 비 베리 타이어 틀림없이 이 사이에 있는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메이나 마이트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데이 메이비 베리 타이어 그들은 오늘 피곤할 수도 있다 데이 머스 비 베리 타이어 그들은 피곤한게 틀림없다 데이 캔트 비 타이어 그들은 피곤할 리가 없다 그새 또 까먹으셨으니까 또 얘기해드립니다 피곤해야만 한다는 도대체 뭔데 피곤해야만 한다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데이 지금 이런 뜻이니까 데이 헤브 투 비 베리 타이어드로 바꿨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왜 사라지고 난리야 또 그이 가지가지 안 해 얘가 해이 헤브 투 같은 걸로 바꿨을 수는 없다 그 다음 대화의 빈컨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지우가 생각하는 답은 12345 중에 3번이 꼭 갔다 그러면은 도원의 의견은? 이번일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갈렸으니까 같이 볼까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화창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 그렇죠 그럼 뭐라 뭐라 한 다음에 it's very warm too 의 뜻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to가 왜 왔을까 그렇죠 앞에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한 다음에 거기에 묻고 떠불러줘 지금 됐습니까 네가 한 말도 맞고 이렇게까지 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화창하다고 한 거예요 화창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정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화창하다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t is sunny 조 it is sunny it's very warm too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낮 있어 없어 없으면 yes겠어 no겠어 yes it is sunny it's very warm too is it sunny today 오늘 화창하지 않냐? 아니야 화창해 또한 따뜻하게 까지 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도원아 이거 이제는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까지 틀리면 어떡하네 그렇지 됐습니까 화창하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화창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쵸 더우면 날씨가 흐리고 비오고 뭐 아님 눈 오고 이래야지 그쵸 따뜻한 거죠 아닙니까 화창하면 그럼 따뜻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까 화창하면 따뜻할 수 없죠 화창하면 추워야 되는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그래서 민준이가 생각한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성모 의견은 3번이다 그래서 is your uncle a teacher or writer? 오케이 1번 2번 절대 답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의문이야? 선택 의문문에 만약에 is your uncle a teacher? 라고 물었을 때는 yes he is a teacher, no he isn't a teacher 이런 답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선택 의문문입니다 너의 삼촌은 선생님이니 작가니 그래 아니 말도 안 되는 대화 하고 있고요 yes, no 있는 것들은 다 걸러내야 되겠네요 yes, no 있는 것들은 다 걸러내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택 의문문에서 yes, no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문제로 내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11번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그래서 뭐 알맞은 거 넣어서 읽으면 답이 자동으로 나올 것 같네요 오 1번 정모 오케이 민준 오케이 도원 아 나이스 오케이 쥐우 5번 도원의 의견 네? 봤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다동으로 3번 주어동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주어동서만 읽어주세요 민준 1번 샘 룩스 오케이 이번 성모 더 트레인 런스 쥐우 디스 이즈 도원 미스터 크루즈 겠죠 미스터 크루즈 워크스 오케이 성모 더그럴 댄스 이즈 더그럴 댄스 이즈 에서 빨간색 형광펜을 여기다 칠하고 요렇게 서로 잘 맞아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문장의 종류는 1 2 3 4 5 전부 다 감탄물인데 주어동사를 제외한 부분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시작을 하우로 할지 왓으로 할지 그래서 5번 하우 그레스 플리 더그럴 댄스 이즈의 뜻은 성모 뭐겠다 오 그레스 플리 네놈 다 그레이스 플리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다 정말 우아하게 그녀가 춤을 추는구나 아우 그레스 플리 The girl dances 정말 우아하게 무슨 she 어찌 가 와야되었죠 She dances the girl dances really gracefully 라는 평소문을 Gracefully the girl dances 로 바꿔놓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대화의 밑줄신 부분 중 어법상 어생한 것은 그래서 도원님 의견을 몇 번 의견을 묻는거니까 네가 풀어온거 풀어온거 보고 답하면 되는데요 시간이 걸릴 일인가요 성몽 3번이다 그럼 지우 의견은 3번이다 지우 3번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상황?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왜그렇죠? Let's go 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Tell Brian we are here 여기 뭔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거 하고 싶어지구요 됐습니까? Let's not tell him now Let's surprise him 오케이 이게 무슨 she인지 궁금해지구요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대신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해 죽겠네요 대신 뭔지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다면 일단 우리말로 뭐 대신 왔으니까 우리말로 이런 뜻 대신 왔구나 그렇다면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하면 되는거죠? 맞죠? 그렇죠? 동원 우리말로 Death은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글을 놀래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럼 글을 놀래키는 것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더 있고 Surprising him is a good idea To surprise him is a good idea 대신에 That's a good idea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형 뭐야 뭔 일이 일어났고 모르겠다 그래서 지우 생각은 대신 알게 남의 생각은 또은이 생각은 민준이 생각은 자 브라이언 데리아 혜 맞쥬 으 왜 대시 상생 생략될 수 있죠 뭐 안 되시길래 겁만 드는 대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우 1 2 3 4 5 중에 스태 브라이언 데리아 히어라 1 3 4 5 중에 뭐냐구요 뭐라구요 3명씩 동의하심 아 도원 동의하십니까 에이 동의하십니까 1형식인거 같다 외정식 뭐라고 당연히 사형식이죠 태아 말해 말하자 그랬어 그리고 여섯가지 질문 중에 흠 보이죠 누구한테 말하세요 브라이언한테 그 다음에 와세대한테 다 보여줘 뭘 말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자 그랬더니 let's not tell tell him now 지금은 브라이언한테 말하지 말자 let's surprise him let's surprise 브라이언 브라이언을 우리 놀래키자 그래서 비가 두 마디 두 문장 얘기했는데 둘 다 제한 명령물인데 하나는 하지 말자 명령문이었구요 let's not do 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제한 명령문은 하자 명령문이니까 let's do에 동사원형 surprise 의 뜻은 놀래키다 란 뜻이니까 서프라이징은 놀라게 만드는 이 되는 거구요 서프라이즈는 그것을 당한 놀라게 된 이란 뜻이라고 했었죠 서프라이징 브라이언 이즈 굿 아이디에 놀래키는거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what a small world it is how small the world is 됐습니까 둘다 감탄문인데 주어 누가다 땅콩 그리기고 나면 이렇게 되구요 얘는 월드가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얘는 월드 있는데요 선생님 얘는 주어 동사 빼고 명사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정말 작은 세상이구나 라고 얘기했구요 얘는 정말 작구나 세상은 이게 꽂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서가 있는 감탄물인가 명사가 없는 감탄물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문법적으로 집사바 어법상 어색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생각은 이번인 것 같다 누원의 의견은 뭐 의견 말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지우 의견은 2번이다 그럼 지우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세요 이즈트 미스터 존스 아 라이어? 라고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근데 미스터 존스 웍스 인어 하스피럴 이라면 뭐라고 답할까 이즈트 미스터 존스 아 라이어?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아까 얘기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no he isn't 라고 답하는게 맞나요? 음 그렇죠 됐습니까 no he isn't a lawyer 됐습니까? 브라우시 변호사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브라우시는 어디서 일하는 조건이었어? 그래서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는 변호사다 아니다 그래서 존스씨 변호사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은 뭘 가지고 문제된거다 무슨 문? 구정의문물인데 근데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에 무슨 일반 동서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도즈가 어디서 튀어나와요 도즈가 어딘가에서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동서는 없습니다 동서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doesn't 만약에 존스씨가 초콜릿 안좋아하니 라는 표현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다? 도원 그렇죠 doesn't Mr.Jones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었겠고 doesn't는 like로부터 튀어나올 수 있는 녀석이죠 얼마든지 그럴때나 doesn't로 시작해야 되는거지 여기 일반 동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doesn't가 있어서 틀렸고요 bears can't swim, can they? 누군가가 도원이한테 bears can't swim, can they? 라고 물어본다면 넌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답하겠다? 그럼 수영할 수 있어 못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 they can swim yes they can yes they can 이라고 답하겠죠 곰들은 수영 못하잖아 할 수 있나? 그래 할 수 있잖아 yes they can wow lovely earrings they are earring 이 글에서 뭐던가요 그렇죠 예 형용사야 부사야 러블리 형용사죠 또 ly로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사가 아니고 명사에 ly 붙였을 때 그래서 what lovely earrings they are 이뜻은 뭐겠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귀걸이구나 그것들은 they are very lovely earrings they are very lovely earrings 을 감탄문 만들어놨고요 don't talk loudly in the subway 그래서 무슨 명령문 부정 명령문 하지마라 어찌 뭐 하지마라 어찌 뭐 하지마라 어찌 뭐 하지마라 시끄럽게 말하지마라 왜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타고는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돼 오케이 don't go 아 let's go camping with him this weekend 언제 어떻게 뭐하자 하고 있죠 언제 이번 주말에 어떻게 친구와 함께 우리 다같이 뭐하자 캠핑하러 가자 shall we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잘못됐구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떠지 않았니 바쁘지 않았니 그래서 오케이 1번이죠 aren't you busy yesterday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케이 몇번인데 weren't you busy yesterday 해야 된다고요 5번 wasn't you busy yesterday 5번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답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닌데요 왜 아닌데요 얘랑 얘랑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겠죠 됐습니까 야 니가 없어져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근데 이런 말 위에 이런 말 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aren't you busy yesterday 해야 되는데 얘때문에 얘랑 둘이 만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합의보자 aren't you busy yesterday 하기로 합의를 보겠죠 됐습니까 이건 도대체 뭔데 wasn't you bbg 와 여기 b 동사 나오고 또 b 동사 또 나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네요 저 절대로 답이 안 될 것 같은거 용케 고르셨습니다 엥? 아 복잡하게 써있으면 왠지 답인 것 같아 나봐요 예 누군가가 지우한테 월 취비지 에서 데이라고 물었다면 뭐라고 더 판라 노 으 월트 뭐 이렇게 뭐 으 으 노 에 보전 텐 워 디디 유 유 이에서 데이 오케이 그래서 바빴냐고 물어봤죠 바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래 안 바빴어 그냥 집에 있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뭔데 뭘 섞어 놨다 부정 의문문인데 시제도 잘 살펴라고 해놨죠 됐습니까 워즈하고 나 유하고 막 쓰고 뭐 비가 여기 비 동사 있는데 또 쓰고 뭐 난리 났다 예 어법상 옳은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의 의견은 예 예 네 네 몇 번이냐고요 지금 막 푸느라고 맛보죠 4번이다 그래서 성모의견은 5번이다 5번이다 예 이온 너 는 영화배우가 아니었잖아 영화배우 였니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그렇다면 틀렸다란 얘기죠 지우 그러면 발음에 고쳐서 읽어주세요. 제이슨 부터 오케이. 그래서 3번 민준 캐릭터 4번 송모 5번 지우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면 안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고친 것 중에 하나가 틀렸죠. 그쵸? 그리고 캐릭터의 뜻도 묻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고친 것 중에서 몇 번이 잘못 고쳤나요? 3번이 잘못 고쳤다? didn't she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doesn't she 해야 된다? 왜 그렇죠? 이것도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뭔지 또 물어봐야 됩니까? 이 안에 doesn't 들어있으니까 doesn't kate는 여자 이름인가 doesn't she 오케이. 그래서 kate has a good character doesn't she doesn't he? 민준 has a good character doesn't he? 민준 has a good character doesn't he? 어. 민준 has a good character doesn't h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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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성질 더럽죠. 그니까? 성질 더럽다며 니가 성질 더럽다며 니가 어 내가 방금 민준 민준 has a good character doesn't he? 라고 물어봤더니 니가 아니라면 no no he doesn't have a good character 성질 더럽죠 됐습니까? 그래서 캐릭터의 여러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이다 성격 kate는 성격 좋잖아 안그러니? kate has a good character 됐습니까? 캐릭터는 이외에 성격 이외에 무슨 뜻도 있어요 오우 열심히 찾아왔네 또 그건 다 비슷한 뜻이고 근데 얘기했는건 다 똑같은 뜻이고 어차피 그거말고 또 뭐 어? 또 얘기해야돼요 아 얘기 몇번 해야돼 뭐라고요? 영화 속이나 연극 같은데 나오는 등장인물 만화에 같은데 나오는 등장인물 또 내가 이러면서 차이니즈 캐릭터가 뭔 뜻이라고 얘기해줬을건데 음 차이니즈 캐릭터 선생님 아는 차이니즈 캐릭터 몇개 해볼까? 뭐 이런거라든지 뭐 뭐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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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니즈 캐릭터죠 캐릭터 무슨 뜻도 있다 글자 문자 오케이 컴트루 무슨 뜻이겠다 너의 꿈은 실현될거야 원잇 너의 꿈은 실현될거야 원잇 그렇지않겠니? 에이 성모 에이 성모 에이 성모 너의 꿈은 실현될 원잇 아 아 아 아 이거 오고 대답해야지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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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don't have a dream 하면 되겠지 에이 재미없네요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서 써라 그럼 바르게 고쳐서 쓰기면 되겠네요 꿈없는분 오케이 그래서 ok Q. 의견은? 동의하신다? Q. 그래서 문장의 종류 배운 것 중에 뭐예요? Q. 선택의 의문이니까? Q. 왓이 아니고 위치로 해야 된다 했죠. Q.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Q. 예, 알겠습니다. Q. 뭘 가르쳤나요, 나는 거냐? Q. 어느 것이 네 장갑이냐? Q. 갈색 장갑이냐? 아니면 Q. 빨간색 장갑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Q. 그렇습니까? Q. 그 다음에 계속해서 Q.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Q. 내 장갑은 고무장갑이다? Q. 그러면 지우, 뭐라고 대답했을까? Q. 엄마 부엌에 쓰는 그 장갑이다. Q.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겠다? Q. 내 장갑은 레드원즈라고 하면 되겠죠? Q. 내 장갑은 레드원즈라고 하면 되겠죠? Q. 내 장갑은 레드원즈라고 하면 되겠죠? Q.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모두 다 고르라네요? Q. 그러면 뭐 하나씩 읽는데 Q. 바르게 고쳐서 틀린 부분 만나면 Q.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Q. 1번 성모 Q. 성모 Q. 성모 Q. sake어 Watching Q. 내 장갑은 레드원즈라고 하면 되겠죠? O. 내 장갑은 레드원즈라고 하면 되죠? 오케이 맞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2번 노원 오케이 민준 빨리빨리 합시다 Please give your mom a hug 다 맞는 문장이다 계속해서 3번 지우 Don't be late for the meeting이다 계속해서 4번 도원 예 성모 예 없애야 된단 말이죠 Don't make noise in the classroom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이죠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뭐 하지 말아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소음을 만들지 말란 얘기니까 시끄럽게 하지마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는 시끄럽게 하지 마라 Move your arms up and down 너의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라 팔을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명령문인데 동서 원형으로 시작해야 되겠고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회의에 지각하지 말라라고 명령문 하고 있는데 Late가 형용사니까 B동서 필요한 거고요 Please give you your mom a hug 엄마 한번 안아 드려라 엄마 힘드셨겠다 Please give you your mom a hug Be nice to your neighbors 네이버즈 네이버즈 너의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오케이 나는 지금 중학생 중학교 2학에 올라가는 놈이 어떤 단어를 만났는데 못 읽겠다고 뻣대는 놈 난 난 지금 처음 봤습니다 어? 맞든 틀리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파닉스부터 다시 할 거야 지금? 어? 정신이 있나 엄마 왓이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정신이 짝 찌어진 것은 그래서 민준 몇 번인 것 같아요? 몇 번? 2번인 것 같다 성모의견은? 2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주어동사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A 지우 더 보이 크라이스 또 원 민준 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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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She laps 이제 하늘색으로 바꿔서 여기는 칠할 때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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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였습니까? 그래서 What cute puppies they are?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정말 귀여운 강아지들이구나 개들은 그 다음에 What a large pool this is 정말 넓은 수영장이구나 이것은 How sadly How sadly The boy cries 정말 슬프게 그 남자아이가 우는구나 How quietly Miss white moves 정말 조용하게 White씨가 움직이시는구나 How loudly She laughs 정말 시끄럽게 그녀가 웃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감탄문 또 나왔습니다 감탄문 How으로 시작할지 What으로 시작할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지우 의견은 몇 번? 4번? 오케이 성모 의견은 3번 오케이 A 알죠? 어떻게 하는지 A 도원 Don't be upset 맞는 문장이다 B 성모 How little dog cats are 오케이 그럼 틀린 문장이다 오케이 지우 Let's buy a new bicycle 민준 Emily want join us Will she? Don't Don't They come here tonight 틀린데 없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럼 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 무슨 소리 하고 싶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문법적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A가 하고 싶은 얘기가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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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거 같아? 그쵸? 화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쵸? 그럼 upset의 뜻은? 화가 난 이라는 형용사 angry하고 같은 뜻이죠 very angry 의 뜻이 upset이죠 형용사가 맞으니까 비 동서 필요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Don't be upset 화내지 마라 Don't be so angry 화내지 말라는 표현은 맞구요 그 다음에 비 성모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뭔거 같아 그쵸? 그쵸? 고양이들이 자가 깜짝 놀라는 감탄문 하고 싶죠? 그쵸? 자 만약에 이게 물음표라면 틀리지 않은 문장이 되는거죠 How little are the cats? 였으면 이건 맞는 문장이죠 그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How little are the cats? 그 고양이들이 얼마나 작은지 이건 물어보는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면 그렇다면 묻는 느낌 are they 해야되 they are 해야되 they are 해야되 they are 해야되는데 지금 are they 해야되서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C가 하고 싶은 얘기는 Don't know 뭔거 같애? 하고 싶은 얘기가 뭔거 같냐고 새자전거 사자고 얘기하는거 같죠 제한명형문이죠 Let's be 동서하고 원형에 와야되는데 투부정사 형태로 와있었으니까 틀렸구요 그 다음에 Emily want join us Will she? Emily는 우리랑 같이 안할거 안할거잖아 라고 어떤 추측을 얘기하고 있죠 Emily는 우리랑 같이 안할거잖아 같이 할건가 부가 의문문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 사용됐고 낫이 있기 때문에 조동사 그대로 쓰는데 낫 빼고 쓰고 Emily는 반드시 암만 기려봐서 해서 Will she?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on't they come here tonight 이라고 물어봤는데 내일이야 약속한 날이 그렇죠 약속한 날이 내일이면 성모야 말고 도원아 뭐라고 대답할거 같니 Don't they come here tonight 이라고 물어봤는데 네 예 그래서 지우 같은 의견입니까 다른 의견입니까 이거 했잖아 No they don't 그럼 네 의견은 No They Want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석하면 뭡니까 걔들 오늘 밤에 여기에 안오니? 라고 물어봐도 걔들 오늘 밤에 왜 이렇게 물어보지 No They Don't come here tonight 한 다음에 They Will Come here Tomorrow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이런 대답이 왜 나옵니까 걔들 오늘 밤에 안와 그래 오늘 안와 내일 올 거야 No they don't 그래 걔들은 오늘 안올 것이다 No they Don't come here tonight They Will come here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지우 구호가 잘 안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X표시하고 고쳤는게 한 개 두 개 세 개 니까 3분이겠네요 됐습니까 4번 틀린거 없고 이 같은 경우에 Don't they come here tonight 은 부정 의문문이네요 자 그 다음 서술형 평가 다음 문장을 관로안의 지지대로 바꿨어라 You are kind to your younger brother 를 네 남동생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줘라 라고 시키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Be kind to your younger bro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go to the movies 우린 영화 보러 간다 라는 표현인데 우리 다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Let's go to the movies 하면 되겠다 다음 문장을 부정 의문문으로 바꿔쓴 후 그에 맞게 써라 KT had a cold yesterday 콜드 당연히 그 뜻이겠죠 그쵸 KT had a cold yesterday 니까 그쵸 도원 콜드는 무슨 뜻 예 그쵸 자 그래서 A가 지우야 뭐라고 그랬더니 Didn't KT had a 콜드 yesterday 맞아요 어 헤드라고 돌렸어 Didn't KT have a cold yesterday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또한 대답이 뭐겠다 Didn't KT have a cold yesterday 했는데 예스 뭐라고요 예스 시 디드 하고 마침표 She should go to see a doctor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KT는 어제 감기 걸리지 않았었냐 아니야 걸렸어 됐습니까 그녀는 뭐하러 가봐야된다 진찰하러 가봐야만 한다 She should go to see a doctor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의문물에 대해서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야만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감기 걸렸어 라는 대답은 Yes she did 라고 해야만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너는 이 녹색 신발과 저 연 파란색 신발 중에 어떤 신발을 어찌 뭐하니 더 많이 좋아하니 를 이거 가지고 만들라 그랬더니 나는 어떤 신발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거 같니 성모야 연 연 파란색 신발이 마음에 드는데 너도 마음에 들잖아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안그래? 라고 묻는거 같죠 너도 연 파란색 신발 마음에 들지? 했더니 나는 그것들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러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들 사자 그렇다면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녹색 신발과 파란색 신발 중에서 어느 신발이 더 마음에 드니? 라는 표현을 오케이 민준이가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위치, 슈즈 그 다음 뭐? You like better? these green ones or those light blue ones 라는 표현이다 성모의견은 똑같습니까?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these green ones or those light blue ones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림없이 선생님이 쭉 훑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틀림없이 선생님이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도 느낌이 왔겠지만 뭔가 이상한 데가 있죠 그쵸? 그쵸? 성모야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니? 예 돈츄 라고 바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which shoes do you like better? these green ones or those light blue ones 라고 물어봤는데 I like the light blue ones you like them too don't you? 그래서 A는 어떤 신발을 더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는데 B는 어떤 색 신발이 더 마음에 든다? 연파란색 신발이 더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야? you like them too don't you? 그쵸? 너도 연파란색 신발이 마음에 들잖아 마음에 안드니? 그랬어 그쵸? 그랬더니 yes I like these light blue ones better 뭐 대신 왔다? those light blue ones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 대화를 마친 다음에 일단 장소는 어디고 신발 가게고 대화 후에 뭐를 사들고 집에 간다? 연파란색 신발을 사들고 집에 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지오는 영어를 말할 수 있잖아 못하나 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강 근처에서 놀지 말아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오는 영어를 말할 수 있잖아 안 그렇니? 라는 표현 그러면 지오 캔 스피크 잉글리쉬 캔트 히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오는 한국 애고요 두 살이야 뭐라고 대답할까? 노 히 캔트라고 대답하겠죠 대신 하셨네요 됐습니까? 노 히 캔트 스피크 잉글리쉬 히즈 코리안 앤 히즈 오니 투뉴어어우 한국 애고 두사밖에 안 됐다고 근데 천재면 어떡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 근처에서 놀지 마라 라는 표현 손목 완성시키면 오케이 그래서 도니 의견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강 근처에서 울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Don't play near the river 더 안 쓴 사람 왜 틀렸는지 내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명령하려고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강 이 둘 다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그 한강을 떠올리겠죠 됐습니까? 그럼 서울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이 정말 큰 쇼핑몰이구나 이거 감동 놀라고 있는 거 영어로 표현하라는 얘기 이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왜 비추지 않았을까 렛츠 올 이어 뭐 뭐 A B C D E 중에서 틀린 거 바르게 고치라고 간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한 문장씩 읽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천문장 지우 바나비 쇼핑 쇼핑 뭐 It is 오케이 그랬더니 돈 민준 그랬더니 민준 예스 한 다음에 지우 네 지우 그랬더니 송모 오케이 렛츠 고 인사이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대화장소는 쇼핑몰 에 뭐 하러 왔겠어 그렇죠 쇼핑하러 왔는데 가장 먼저 들릴 곳은 옷가게고요 가는 도중에 뭔가를 만났네요 뭘 발견했어요 퍼레이드를 봤죠 퍼레이드를 봤죠 됐습니까 퍼레이드에 대한 의견은 인트러스팅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네 지금 얘들은 뭐가 충분치 않다 시간이 충분치가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게를 발견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둘러보고 이거 얼마에요 됐습니까 How do I look in these blue jeans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겠죠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이 파란색 청바지 입었을 때 In these blue jeans How do I look in these blue jeans You look really ugly Never buy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문제는 뭐 별거 아니네요 What a big shopping mall it is 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A에 미추친 이유는 제한명령문 제대로 표현했고요 우리 서두르자 여기 서두르자고 했으니까 여기 밑에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A 뭐라고 그랬더니 Let's hurry up 하고 뭐하고 We don't have enough time 하고 서로 잘 어울리죠 우리 서두르자 Because we don't have enough time 이렇게 바로 붙일 수도 있겠죠 인어프의 뜻은 내가 인어프에 대해서 뭔 얘기해준 거 기억 혹시 안 나십니까 인어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성모야 인어프에 대해서 뭐 읽지도 못하는데 물어봐서 미안하긴 하네 인어프에 대해서 뭐 들은 얘기 좀 들어 주세요 그렇죠 충분히 또 되고 충분한 또 된다 그럼 내가 지금 패스트 같은 녀석이라고 내가 설명한 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설명이 끝났나요 아니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더 하던 거야 성모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어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덧붙이던가요 그냥 이런 거 만들면 쉽게 이해 될 거 같은데 충분히 빠르게는 뭐다 인어프에스트다 그럼 충분한 돈은 뭐다 충분한 돈 뭐라고 오케이 어 뭐 뭐 할 말 있나요 일단 충분한 돈이라는 표현은 인어프 머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충분히 빠르게 뭐다 패스이너 됐습니까 인어프는 패스트처럼 형용사와 부사를 겸하는데 그럼 진짜 빠르게는 뭐야 진짜 빠르게 렐리 패스트 렐리 패스트가 정상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꾸며주는 꾸밈을 받는 말 앞에 꾸며주는 말이 렐리 패스트 렐리 패스트 이렇게 하는 게 얘들이 정상이에요 쏘 파스트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이상하게 부사일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어요 패스트 이넛 됐습니까 올드 이너프 난 나이가 충분히 들었어 I am enough old 가 아니고 I am old enough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너플리 이런 거 없단 말이라 말했고요 이너프는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많이 한다 fast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비 같은 경우에 부가 의문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조동사를 선택했는데 낫이 없으니까 원 위 오케이 됐습니까 얘는 왜 타임 몇 개 틀렸는지 마이너스 몇 개인지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자 시제 중에서 완료 시제 라고 했고요 기억에 남는 거 완료 시제 일단 생긴 건 어떻게 생겼다 have 플러스 pp 또는 has 플러스 pp 라는 거 생각납니까 진짜로 수학수 책을 왜 꺼내십니까 수학수 책을 왜 꺼내십니까 신기한 녀석이야 저 녀석도 기억나십니까 해수 I have known 이라든지 I have seen I have been He has been She has spoken He has left She has gone Has she gone She hasn't gon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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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내가 뭐부터 얘기하고 있어 형태부터 얘기하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쵸 맞긴 뭐가 맞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다 not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겼다구요 She hasn't gone 됐습니까 얘가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얘 마치 조동사 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란 뜻 이게 뭐 She has gone 뭐 그냥은 가지고 있다 곤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She's gone 이런 못 들어봤네 미안합니다 She's gone out of my life 이런 노래 처음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팅 갔더니 미팅 갔다가 이제 다 우리 뒷풀이로 이제 노래방 가자 이러면 어떤 여자애 어떤 남자애나 어떤 여자애는 이거 안 부른다 어떤 남자애가 지우 너 마음에 드는 데 있잖아 너 탁 찾아보는 거 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너 별로야 이러면 걔가 막 울면서 술 마시고 She's gone 이런 노래 막 부를 거야 무슨 뜻일까 She's gone 그녀가 떠나버렸다 She hasn't gone 하면 안 떠났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묻는 말 She's gone 이 원래 형태는 She is의 줄임말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She's가 She is의 줄임말일 때도 있고 She has의 줄임말일 때도 있는데 이거 도대체 She is의 줄임말인지 She has의 줄임말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눈이 일로 가면 되죠 그렇죠 여기에 She's 뒤에 지금 뭐가 있어 세 번째 녀석이 있죠 PP가 있죠 과거분사가 있죠 그러면 얘는 She is가 아니고 뭐의 줄임말이다 She has 플러스 PP 라고 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완료시제 표현이다 그러면 She has gone 이거를 무릎에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Has she gone 하면 되겠나 말이야 해즈가 have나 해즈가 조동사처럼 행동한다 그랬어 그럼 조동사 뒤에 I can't swim 하듯이 I haven't 뭐 been 이렇게 한다든지 비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은 뭐였더라 빈이었죠 그러니까 뭐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been to America once I have been to America once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냐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대답이 듣고 싶었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물어봐야 한번 읽어볼까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America? 그랬더니 대답이? I have been to America once 근데 뭐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America?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뭐 대한민국 바깥으로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근데 이거 쓸데없이 너무 길죠 그쵸 이건 뭐가 될 수 있을까 I haven't been to America before 그건 뭐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I have not been to America before 요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형태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have나 has 플러스 BP고 not 넣고 싶으면 hasn't haven't 묻고 싶으면 have가 죽격 인칭 대명사 앞으로 파놓고 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내 설명 지금까지 설명 들었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완료하면 뭐 기억나는 거 이외에 뭐가 있나요?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막 뭐라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고 앞으로 할 거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건 아직 별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고 그건 말고 또 네 가지 용법이 있다 그랬고 현재 완료의 완료적이나 경험적이나 계속적이나 결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했고 또 또 음 그걸 조금 더 확장해 봐 현재까지 뭔 일이 과거에 생겼는데 그것이 완료적으로 현재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거나 경험적으로 계속적으로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그랬고 그래서 내가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했어 시간에 덩어리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고 같이 못 쓴다? 쿡 하고 못 쓴다고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의 대표적인 거는 뭐 이런 게 대표적일 거야 작년부터 지금까지 라든지 10년 동안 또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이 될 수 있냐면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몇 번이나가 영어로 뭐였더라? 뭐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them 몇 번이나 대답을 함께 쓸 수 있다고 해서 how many time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또는 10년 동안을 숫자 시간 다닌 for 10 years지 for 10 yea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실에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how many times 뭔 뜻이길래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다 그랬어 근데 뭐에 대한 대답하고는 같이 못 쓴다고 그랬는데 음 그래 쿡 쿡이 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기준이 현재가 있는데 여기에 쿡 이런 느낌의 말하고는 같이 못 쓴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의 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봐 그렇지 yesterday yesterday 또 yesterday는 얘가 했잖아 얘가 벌써 지우고 벌써 가져가 버렸어 yesterday 또 음 next year는 아예 아예 여기라고 말도 안되고 여기 쿡 여기 쿡 여기 쿡 인거 어 그렇지 last year 괜찮네 last year 어 last year 뭔 뜻이길래 작년에 last month 지난달에 또 last week 끝도 없다 그거는 근데 그만 됐습니까? last week last weekend 됐습니까? 또 last christmas 다 안되고 됐습니까? 또 뭐 안될까 뭐 여러분들 이틀 전에 이런거 영어로 못하나? 못해요? 2 days ago 2 days ago 그저 내가 아홉살이었을 때 언제 내가 아홉살이었을 때 언제 이틀 전에 언제 지난밤에 언제 어제 언제 작년에 언제하고 같이 못 쓴다 그랬어 됐습니까? 언제는 뭐기 때문에 쿡이기 때문에 못 쓴다 그랬어 됐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뭔 일이 있었는데 어제 뭔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나 어제 나 어제 내 지갑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어제 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내가 친구가 나 어제 지갑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하고 나 어제 지갑 잃어버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현재 상태가 뭔가 다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는 웬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못 쓴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완료 경험 내 순서는 이거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단순 과거시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뭐 어젯밤에 라든지 어제라든지 이런 거 보고 단순 과거 표현이라고 그걸 해서 지금부터 선생님은 쿡이라 할 거야 과거 쿡 꽃갱이로 찍고 지금까지 끌고 오지를 않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어제 작년에 됐습니까 오케이 나 작년에 영어 배우기 시작했어 라고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이 얘기하겠죠 아니 아니구나 3학년이 얘기했구나 2월달에 됐습니까 나 작년에 영어 배우기 시작했어 됐습니까 그럼 걔가 지금까지 계속 한 건 시작을 계속 한 겁니까 시작하는 건 쿡 한 겁니까 시작은 쿡 한 거죠 계속 한 행동은 계속해서 한 행동은 배운 걸 계속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영어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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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언제 영어 배우기 시작했는지 얘기하고 싶은 애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언제 시작했는지 얘기하고 싶은 애는 뭐라고 할 거다 해놓고 작년에 last year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누가다 what 무엇을 해놓고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웬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애가 지금도 배워 지금도 배우면 그러면 얘는 이제 내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어를 배우고 배우고 계속 배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애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I have learned what 해놓고 여기 얘는 이제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란 뜻으로 이제 곧 만나보게 될 건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냐면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뭐다 since the last year 작년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계속적으로 배워왔어 얘는 끊어 읽게 하면 뭐 이렇게 됐고 그럼 누가다 I have learned what English 그 다음에 이게 6가지 질문이 아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동어리적 표현인 완료시자하고 같이 쓴다고요 하지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건데 When did you start to learn English 언제 영어 배우기 시작했는데 언제? 작년에 얘는 쿡이고 얜 동어리라고 얘가 왜 쿡이야? 무슨 뜻이기 때문에 쿡이야? 작년에 언제? 작년에 언제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입니까? 얼마나 오래 배웠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배웠어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인 시간의 동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시간의 동어리적 표현인 Have 또는 Has PP랑 같이 어울려 놓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이라고 말했겠지 됐습니까? 자 중학생들 많이 틀리는 문법부터 먼저 주의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시제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절대 못 쓴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쿡이랑 못 쓴다 했어 내가 아홉살이었을 때 이틀 전에 작년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완료부터 보겠습니다 완료 적용법은 우리말로 굳이 굳이 현재 완료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하면요 방금 완료했다 방금이 지금 막 이 뜻이고요 난 지금 막 숙제 끝냈어요 난 지금 막 숙제 끝냈어요 나 지금 막 숙제 끝냈어요 난 지금 막 숙제 끝냈어요 뭐라고요? 아이고 길다 뭐라고요?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방금 끝냈다 방금 끝냈다 됐습니까? 방금 어떤 행동을 완료했다 라는 표현으로써 have 플러스 pp라고요 I've just finished 그래서 just가 들어가면 just의 뜻이 방금이란 뜻이기 때문에 방금 경험했다 방금 계속했다 방금 무슨 일이 나서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다 방금 완료했다 나야 방금 완료했다가 어울려 방금 경험했다가 어울려 방금 계속했다가 어울려 뭐가 어울려 방금 완료했다가 제일 잘 어울리죠 방금 완료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적용법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 넷 중에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고요 방금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방금 완료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중에 무슨 적용법이다 완료적용법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라고 하는 애는 하하하하 이렇게 완료한거죠 어우 선생님한테 낙밥 맞을 뻔했다 근데 좀 느긋하게 아이 자 벌써 끝냈지 아이 그런건 뭐 여태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뭐라고 할거냐면요 I haven't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뭔 소리야 그쵸 도원이가 언젠가 뭐라고 말할 날이 빨리 오길 원한다 I'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그쵸 그럼 내가 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도원이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라느냐 하면요 자 그다음 이건 뭐 뭐가 들어있으면 완료적용법이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벌써 끝냈다 이미 벌써 경험했다가 어울려 이미 벌써 끝냈다가 어울려 이미 벌써 계속했다가 어울려 이미 벌써 완료했다 끝냈다가 어울리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도 무슨 적용법이 가능성이 높다 완료적용법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물었길래 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냐 하면요 I've already finished 다리 닦고 오고 알겠지 언젠가 너 숙제 다 해오면 어떻게 알아 팔짱을 일단 딱 껴 다리를 닦고 몸을 이렇게 하면 I've already finished 벌써 끝났지 뭐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냐면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Yet이 무슨 뜻일 것 같아 벌써? 너 벌써 숙제 끝났니? 라고 한거야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벌써 끝냈다고? 막 도원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앉은거야 이렇게 앉아서 다리 꼬고 그럼 내가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깜짝 놀라면서 Yet? 이러겠지 벌써 끝냈어? 그럼 이제 다리 닦고 뭐라고 할까 I've already finished that Teacher 그렇죠 알겠습니까 벌써 끝냈죠 근데 지금 이제 도원이는 요즘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즘은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시부럭한 표정으로 No, I haven't finished it yet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한 걸까 우리말로 아니요 저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직 자 니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 Yes? 무슨 뜻이라고요 벌써?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뭔 Yes이냐 이건 뭐 뭔 Yes이다 이거 Not yet에서 Yes은 무슨 뜻이다 아직 아직 Yes이 두 개 뜻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Yes은 묻는 문장에서는 무슨 뜻이다? 벌써? Yet? Have you finished it yet? 벌써 끝났다고? Yet? 이라고요 벌써? Yet? 이라고요 근데 머리 글쩍글쩍 그리면서 Not yet 아직 아니에요 Yet은 Not yet은 아직 아니다야 아직이야 하지만 Yet? 은 뭐라고요? 벌써?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얘들 전부다 얘들이 있으면 가장 특징적인 무슨 용법이 되나? 완료적인 용법이다 근데 Just는 방금 완료한 거고요 I've just finished it 방금 끝냈어 I've already finished it 뭐다? 이미 완료한 거고요 한참 전에 완료한 거고요 얘는 벌써? 완료했는지 묻는 거고요 얘는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뭐라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이다? 완료적 용법일 때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무슨 시들이지 지금? 무슨 시들이냐고요 지금 부사들이죠 됐습니까? 어찌 끝났니? 벌써 끝났니? 어찌 끝내지 못했다? 아직 끝내지 못했다 어찌 끝났다? 이미 벌써 끝났지롱 어찌 끝났다? 방금 끝났다 지금 막 끝났다 됐습니까? 얘들이 완료 경험 뭐 중에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대표적인 완료적 용법일 때 특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사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만나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뭐 엘렌은 이미 벌써 그 잡지를 읽었다 그래서 이거는 청모한테만 읽으라고 시켜야지 읽어볼까요? 엘렌은 이미 벌써 그 잡지를 읽었니? 그쵸 함정에 빠질려다가 발 뺐네요 됐습니까? 리드의 3단 변신이 스펠링은 다 똑같지만 어떻게 읽으라고요? 리드 레드 레드 그래서 엘렌은 이미 이미 읽었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엘렌이 벌써 그 잡지를 읽었어? 벌써 읽었다고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됐나요? 엘렌은 벌써 그 잡지를 읽었니? 라고 묻고 싶대 엘렌 벌써 그 잡지를 읽었니? 라고 묻고 싶대 오케이 그렇죠 떠듬떠듬 가보자 그래 떠듬떠듬 그래서 뭐? 해즈 엘렌 해즈 엘렌 레드 매거진 옛? 이라고요 당연히 레드지 얘가 리드가 될 이유가 뭐 있네 해즈 플러스 뭐라 그랬어 피피라고 했죠 벌써? 뭐라고요? 뭔 얼레디야 얼레디는 이름들아 어? 해즈 엘렌 얼레디 레드 매거진이 아니고요 물어볼 때는 해즈 엘렌 레드 매거진 벌써? 라고요 옛? 이라고요 해즈 엘렌 레드 매거진 옛? 됐습니까? 그러면 이미 한참 전에 읽었으니까 뭐라 그러고 있고 읽어보세요 엘렌 해즈 오레디 레드 매거진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읽었으면 저스트 레드 매거진이고요 만약에 아직 안 읽었으면 해즈 렛 레드 매거진 옛? not yet 이라고요 아직 안 읽었다 됐습니까? not yet 은 yet이 뭐라고? 아직이라 그랬어 옛? 은 뭐라고? 벌써라고요 두 바이든 엘렌 해즈 렛 레드 매거진 옛? 아직 읽지 않았다구요 얘들이 대표적인 완료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뭐 해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뭐 나는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다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다 너도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니? 또 코끼리 본 적이 있니? 됐습니까?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적 용법이고요 경험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주로 많이 등장하느냐면요 뭐에 대한 대답과 주로 나온다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주로 많이 등장하느냐면요 how many tim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자 얘들은 방금 끝냈으면 just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예저녁에 끝냈으면 already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벌써? 끝냈니? 는 뭐라고요? yet? 이고요 아직 못 끝냈어요 이건 뭔 yet? not yet 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완료적 용법일 때 주로 같이 등장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용법은 how many times 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 했는데 how many times 에 대한 대답이 도대체 어떤 대답들이 가능하길래 경험적 용법과 함께 사용되느냐 how many times 의 뜻은 뭐고 몇 번이나 이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몇 번이나 넌 중국 가봤니 몇 번이나 미국 가봤니 몇 번이나 서울 가봤니 서울 가본 경험 묻고 있죠 한번 가봤으면 일단 그냥 그 부사만 한 번 가봤으면 once 그렇죠 두 번 가봤으면 twice 세 번 가봤으면 세 번 가봤으면 아이고 세 번을 몰라요 three tim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뭐도 있느냐 이것들은 다 아는 거니까 여기 따로 앉았겠고요 그 외에도 뭐가 있느냐 한 번도 안 가봤으면 한 번도 안 가봤으면 한 번도 안 가봤으면 한 번도 안 가봤으면 never i have never been to 서울 나는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ver 말고 뭐도 있냐면 ever도 경험적 용법에 함께 많이 쓰입니다 ever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함께 많이 쓰이냐 내 뜻은 지금 지금껏 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뜻입니다 지금껏 또는 한 번이라도 제주도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너는 지금껏 한 번이라도 제주도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have you ever been to the moon hey 성모 have you ever been to the moon no i haven't 달에 가본 적 있어? 없죠 됐습니까? ever 너 경험적 용법과 함께 쓰이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지금껏 뭐 해본 적 있니 한 번이라도 뭐 해본 적 있니 됐습니까?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인다 오케이 우주선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절대로 한 번도 우주선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 we've never seen the spaceship 그럼 너는 한 번이라도 우주선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봤겠네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우주선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그럼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우주선 봤겠니 라는 표현은 틀려도 상관없어 뭘 것 같아 성모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Have you ever seen the spaceship 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Have you ever seen the spaceship 너 우주선 한 번이라도 ever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껏 한 번이라도 그렇습니까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seen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죠 그쵸 Have you ever seen 너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seen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본 적이 있다면 한 번 본 적이 있으면 뭐라고 했을 거다 Yes I have seen 나만 길어봤자 It 한 번 이렇게 하면 한 번 본거죠 Yes I have seen it once 근데 절대로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는 No I have Never seen it 됐습니까 절대로 본 적 없으면 No I have never seen it 아 참 너희들이었지 참 여기 U는 참 너희들이었죠 No We have never seen it 한 번도 본 적 없어 We have never seen it 여기 똑같은 거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부사였더라 윈도 무사히 위치는 뭐 들어가요 위치 오케이 We have not seen Have not은 뭐도 된다고요 Haven't 된다 했죠 Haven't가 되니까 Never을 굳이 넣으라고 하고 싶으면 We have never seen it 이렇게 합니다 Are you following me?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경험 적용법은 How many times 에 대한 대답이 Once Twice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한 번이라도라는 뜻의 Ever 그리고 절대로 해본 경험이 없으면 Never Ever Never 이런 것들과 주로 같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틀린 문장 쓸 거예요 Have you ever seen the spaceship 했어 네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묻는가면 읽어볼까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Have you ever seen the spaceship 했더니 얘가 Yes I have seen it in 2002 20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오케이 얘는 그래 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나는 뭐 해봤다 본적 있대죠 무엇을 그것을 무슨 뜻이에요 2020년에 이래야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쵸 When 그래서 된다 안된다 이런거 안된다구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적이 있는 사람이 본적이 있다 라고 대답하고 싶고 근데 몇 년도에 봤는지 까지 얘기하고 싶어 그쵸 난 본적 있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는 몇 년도에 봤는지 까지 얘기하고 싶어 2020년도에 봤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문장을 하나 따로 써야돼 그쵸 뭐라고 써야되겠다 I saw it in 2020 됐습니까 이거 방금 썼는 문장 무슨 시제 문장이야 그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디드라고 초딩스럽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언제만 봤는지 굳이 얘기하고 싶으면 무슨 시제 문장을 덧붙여야 된다 과거 시제 문장을 덧붙여야지 이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해석은 잘 돼 왜 우리는 한국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해석해볼까 Have you ever seen the spaceship? 너 우선 본적 있니? 그래 나 그거 본 적 있어 2020년도에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말하고 다르다고요 됐습니까 이 표현이 뭐 시간의 뭐적 표현이기 때문에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쿡하고 같이 못 쓴다고요 됐습니까 분명히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듯이 얘가 얘랑 같이 못쓰니까 그럼 지금 쓰는 문장은 또 어디가 틀렸을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거 같애 When have you seen a spaceship? 언제 우주선 본적 있냐고 묻고 있는 거 같죠 그래서 이런 문장 된다 안 된다 절대 될 리가 없다고요 왜 안 된다고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봤으면 뭐라고 그럴 거고 Last year 그렇죠 1990년도에 봤으면 In 1920 그렇죠 2010년에 봤으면 In 2010 그렇죠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봤으면 When I was five years old 라고 할 테니까 그런 그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방금 전에 이틀 전에 봤으면 2 days ago 방금 얘기했던 이런 표현들과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인 현재 완료 시즌을 같이 못쓴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경험적용법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완료경험 계속 결과라 했죠 계속적용법 계속적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고요 하우룽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면 거의 100% 계속적용법입니다 하우룽이 뭔 뜻이길래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뭐뭐 해왔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은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만난 적이 있고요 하나는 아직 못만나봤어요 오케이 하나 만나본 건 뭐냐 뭐가 있었냐 하면 10년 동안 10년 동안 for ten years 뜻이 뭐길래 10년 동안 그렇습니까 숫자인 시간 단위동안 할 때 for ten year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게 있는데요 자 뭐가 있냐면 since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since 혹시 처음 만나보나요 그쵸 너는 학교에서 since가 because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배웠는데 근데 여기서 그거 아니야 자 since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도 있어 전치사 또는 접속사야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뜻으로써 since의 뜻이 뭐뭐 이래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뭐 이래로 2010년 이래로 2010년 이후로 자 전치사로 since라는 두가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since를 A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B방법으로 쓰는게 있는데요 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간판에 본적이 있어 간판에 우리집 어 전통있는 떡볶이집이야 이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since 뭐 이렇게 써놨는거 이거 뭐겠어요 지금까지 됐습니까 자 이거 우리 동네에서 본거는 저기 뭐지 나들목떡볶이 옆에 보면 그 옷가게 이름 뭐지라 옷가게 하나 있거든요 그 간판에 간판에 보면 since 뭐 이렇게 써있어 하여튼 옷가게 뭐 있죠 그쵸 네 됐습니까 그리고 나들목떡볶이에도 이거 있는거 같은데 그런가요 그러면 뭐 됐습니까 하여튼 이런거 써있어 됐습니까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업한다 계속 영업한다 쿡 영업해 덩어리적으로 영업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죠 2002년부터 지금까지 since 2002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ince 는 since 과거시제 문장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섯살 일때부터 지금까지 since I was five 자 when I was five 는 무슨 뜻이었더라 내가 다섯살이었을 때 였죠 그건 쿡이죠 그리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하지만 when I was five 가 말고 since I was five 하면 내가 다섯살 일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언제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뜻이고 아까 전에 since 2002일 때 since 전치사겠죠 그쵸 근데 since I was five 이럴 때 since 는 since 는 그래서 I have known her since I was born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그럼 여기 her는 누구겠다 여기 her는 누구일까요 그쵸 그쵸 엄마겠죠 당연히 그쵸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뭐 안다는 표현하고 싶은 거 같은데 어 쿡 안 돼 덩어리적으로 안 돼 덩어리적으로 안 돼 덩어리적으로 안 돼 누구를 그녀를 since I was born 내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녀를 알고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고 지낸 사람은 누구겠어 엄마 할머니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How long have you known her How long have you known her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내왔니 여름 몇 년 생이지 2000 몇 년 2009년 그러면 since 2009 하든지 since I was born 하든지 또는 뭐야 2009년 아니 since 2009 하든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WEN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라는 뜻으로써 W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How long 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너 중요한 거 다 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늘 해줬으니까 다음에 이제 포커스 들어가서 야 그때 내가 뭐라 그랬더라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결과 중에서 계속적일 때 How long 에 대한 대답과 주로 쓰인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써 For 10 years 라든지 Since 2009 Since I was 5 이런 것들이 있다 했습니다 왜 10년 동안 얼마나 오래 2002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2002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내가 5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WEN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아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이는 3년 동안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되어있다 유진 유진 has used this computer for 3 years 그래서 for 3 yea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겠다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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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즈드 디스 컴퓨터 오케이 뭐라구요 아니 O' 엇 엇 유진 하오롱 해즈 유진 유즈드 디스 컴퓨터 헤뜻이 뭐다 유진이는 이 컴퓨터를 계속 사용해 왔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2010년부터 사용했으면 since 2010 그 다음에 유진이가 지금 17살인데 그렇다면 3년동안 쓸라그러면 15살때부터 지금까지 썼겠네 그녀가 15살때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since she was 15 이런식으로 붙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적용법인데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결과적용법이구요 자 선생님이 현재 완료라는 시즌은 우리말에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구요 없다고 했는 결정적 이유가 이 결과적 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표현으로써 현재 완료시제가 이런 결과적인 용법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 일이 과거에 발생했는데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즌은 우리말에 없다고 얘기했고 그때 내가 뭐와 뭐의 차이점을 얘기했냐 주의 대화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는 what did you find it 할 수 해도 상관은 있다 없다 그렇죠 상관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말해도 이상하게 됐네 꼬였네 이렇게 질문해도 가능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돈 잃어버렸다고 무슨 시제로 얘기했고 과거 시제로 얘기했고 그렇다면 과거에 내 돈 잃어버린 게 현재까지 어떤 영향이 이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다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속에 이렇게 마침표를 했지만 이 뒤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의 so I don't have it now 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았냐고 얼마든지 물어봐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애가 만약에 뭐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I have lost my money 라고 얘기했을 때 이번에는 돈 잃어버렸다고 무슨 시제로 얘기했어 현재 완료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잃어버린 행동을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so I don't have it now 라는 표현이 들어 있 이 속에 I have lost my money 라는 표현 속에 so I don't have it now 가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예의에 어울리지 않는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 질문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어느 질문은 가능하겠다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뭐라고 질문할 수는 있겠다 where did you lose it 뭔 소리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냐 이런 질문은 가능하고 잃어버린 장소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래서 결과적 용법은 so 앞에 뭐 있고 원인 있고 so 뒤에 뭐 나오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 용법을 수업할 땐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귀에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뭐다 so 이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so 뒤에 무슨 시제 문장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죠 so 뒤에 무슨 시제 문장 현재 시제 문장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서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으로 나와있는 거 한번 볼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수는 새가방을 언제 잃어버렸대요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그래서 지수는 새가방을 잃어버려서 지금 갖고 있지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해놨다 지수 has lost a new backpack 됐습니까 그래서 엿다대고 has she lost it has she found it 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 이제 좀 준비가 되어있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미 다 보내졌습니다 have나 has 뒤에 난 넣어서 haven't나 hasn't pp i haven't known i haven't met i haven't met 난 뭐해본 적 없대 만나본 적 없대요 i haven't seen 난 본 적 없대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은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네요 너 은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니 라는 표현 뭐라고 표현 되어있다 have you worked at the bank hey 도헌 have you worked at the bank i no i haven't walked at a ban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야구장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추약형으로 읽어볼게요 됐습니까 나는 야구장에 한번도 가본 적 없어라는 표현은 뭐라고 되어있다 i haven't been to the baseball field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거기 귀퉁배기에 좀 써놔야 될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셋을 비교하겠습니다 have bee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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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been has gone to가 주로 겠죠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has gone to 밖에 안 쓰겠을거에요 전화기가 발명되고 나서는 이제 have gone to를 좀 쓰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먼저 have been to는 이런식으로 씁니다 여러분들 구미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얘기할거에요 그럼 뭐할까 좀 약간 촌놈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been to Seoul three times 여러분들 구미사람이니까 여러분 구미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나저나 three tim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쵸 뭐에 대한 대답이야 three times 무슨 뜻이길래 세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been to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이겁니다 have been to는 됐습니까 have been to는 이거라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미사람이죠 그리고 태어난게 2009년이라 그랬나 그쵸 그러면 뭐 I have been in I have been in 구미 since 2009 또는 뭐 구미가 고양이고 그러니까 뭐 since I was born 이런건 어떤지 됐습니까 since I was born when I was born은 내가 태어났을때라 했죠 하지만 since I was born의 뜻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I have been in 구미 since since I was born 구미 is my hometown 그래서 have been in 그래서 have been in 자 이거 since I was born 여섯 아니 여섯 가지 확대해야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have been in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 겠죠 됐습니까 뭐 겠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미사람이니까 I have been to 서울이라고 하는거고 여러분들이 구미사람이니까 I have been in 구미라고 하는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저 진짜 막 졸리죠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뭐고 뭐라 하는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교할거는 내가 have gone to를 안했고 has gone to가 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전화기 발명되기 전까지는 has gone to만 있을거라 그랬어 그럼 왜 그럴까 하면 제임스 뭐 한국사람 이름 같애 외국인 이름 같애 외국인 이름 같애 외국인 이름 같애요 아 제임스네 미안 제임이라고 쓴 줄 알았어 제임스 has 어쨌든 외국사람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임스 has gone to 런던 됐습니까 제임스 has gone to 런던 제임스 has gone to 런던 제임스 has gone to 런던 한 다음에 뭐라고 할거냐 제임스 has gone to 런던 제임스 has gone to 런던 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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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하는 장소가 절대 어디일 리는 없다 런던 일리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일까 제임스 has gone to 런던 제임스는 런던으로 가버렸다 제임스는 런던으로 가버렸다 제임스는 런던으로 가버렸다 제임스 런던에 가버렸어 진해 고향인 런던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거겠죠 됐습니까 has gone to 는 무슨 제공법이다 라는거 됐습니까 그리고 왜 도대체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이거 몇인치기지 3인치기 그쵸 가버렸다 라는 얘기는 여기 있어 없어 이 장소에 없죠 이 장소에 있는 사람은 몇인치거나 몇인치기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 장소에 없으니까 몇인치기 되는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석 써볼까 i have been to soul 3 times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서울에 세 번 가봤다 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라구요 경험이죠 어 가다 뭐야 가다 go 어이 틀렸다 그쵸 i have gone to soul 3 times 해야 되겠죠 가봤다라며 자 이거 이렇게 얘기 만약에 원어민들한테 i have gone to soul 3 times 라그러면 걔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듣느냐 나는 서울 가버려서 여기 없어 난 귀신이야 여기 없는데 막 말을 해 같은 느낌이라고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말 해석으로 뭐처럼 보인다 가봤다니까 고 써야 될 것 같죠 고 쓰면 안 된다구요 됐습니까 갔다 와봤다라는 표현은 have been to야 있어 본 적 있다며 비 동사의 두 가지 뜻 뭐 이다 있다 중에서 이거 있어 본 적 있다라는 뜻으로 나는 서울에 있어 보 우리말 해석은 난 서울에 가봤다 어 가다 고네 i have gone to 내 땡 탈락 난 어디 가버렸어 이 자리에 없지롱 난 귀신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 자리에 없는데 가버렸는데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해 전화기가 필요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have gone to has gone to 전화기 발명되기 전까지는 3인칭한테만 적용됐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 없으려면 대화가 될 수가 없는 몇인칭이라야 된다 3인칭이라야 되니까 그래서 has gone to 해석하면 제임스는 런던으로 가버렸다 그 결과 여기에 언제 없다 무슨 시제 없다 현재 시제 없다 그래서 이건 무슨 정법이다 has gone to 결과다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다고 얘기하는 has gone to 물론 they have gone to 는 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i have gone to 라든지 you have gone to 이런건 1인칭 2인칭 2인칭은 have gone to 랑 같이 쓸 수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been in gumi since i was born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gumi죠 그렇죠 그러니까 i have been in gumi since i was born 의 뜻은 나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gumi에 있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gumi에 있었으면 이번에 얘는 뭐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까요 have been in 은 뭐하고 같은 뜻이다 have lived in 하고 같은 뜻이겠죠 have been in 은 계속 적용법으로 계속 어디에 있다 계속 어디에 살다 란 뜻이다 have been in 계속 적용법 계속 어디에 살다 have been in have been in 계속 적용법으로써 계속 어디에 있을라면 계속 어디에 살아야 되겠지 have been to 어디에 가본 경험이 있다 has gone to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그 장소에 가는 중이거나 또는 그 장소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휴 드디어 이제 다음 시간에 포커스 들어가겠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딱 2시간인데